여러분들이었습니다. 자 이번에는 누굽니까? 소명씨입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 소명씨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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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끄러운 세상 살이 어디로 온 세상 살이 멀리 무슨 건 아니겠죠 언제 어디 달라고 사랑할 순 없을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저 아루삼길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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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이제는 안녕하십니까? 긴 겨울이 생산이 보다 푸른 생산이 안녕하십니까? 신청 쓰러지지는 마세요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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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시끄러운 세상살이 어루지로운 세상살이 안녕하십니까? 가슴 쓰러지는 건 아니죠 온전히 살아갈 순 없을까 나 자유롭게 그때로운 세상살을 눌 route 그때로운 생산에서 굉장히 учeter 그때로운 둘 여기 배움에 왕을의해야지 왕호 임 those 덕궁 experiência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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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